일 놓oute verl 일정이에요? Yep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럴 producer 경북한 ITS 3학년 2학년 사야 몇 년이나 있었어요? 아, 뭐가요? 이런 일면? 3학년 사야 몇 년이나 있었어요? 아하 ㅋㅋㅋㅋㅋ 불러 그럼 한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살아본Что가 없는거 같은데 아무래도 할 수도 없는데 뭐지 할 수도 있겠네 한국인으로도도ṇ 2학년 사야 declar 아 진짜로요? 그래서 부산말 조금은 해요 부산말 잘 하시는거죠 외국인인데? 근데 어데이에게 대구 말인데요? 대구인지 부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억양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 사람도 대구말, 부산말 구별을 잘 보내드렸어요 아 그래요? 네 어렵죠 근데 너무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본어 마스터요 일본어 마스터요 일본어 마스터요 일본어 마스터요